아 너무 배고픈데 싸다? 주파박? 고사도 보고 싶어요 어떻게? 뭐 있는데 어디? 아 맛있다 이거 광동거로 말하면 롱쏘탕입니다 우리 같이 먹어봐야지 아빠 아빠 한입 먹어 이거 순사장과 유사 한 중국料理입니다 말하는 말하는 느낌 롱쏘 이거 롱쏘 봐봐 사실 이거 마카오의 무형 문화 유사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생산할까요? 우리 사장님 한번 불러볼까요? 롱쏘탕이 진지말라 정말 롱쏘탕이 정말 부드럽고 제 기능은 빠르게 롱쥔고요 Lights 또 하나는 버터링을 하고요 이렇게 줘야지 근데 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더 나라를 더 중요해 제가 걸어 돈으로 가볍게 부터가 더 나우군요 더 나우군요 진지말라 시작합니다 터르투갈 식찬시 터르투갈 타이 터르투갈 탁기 먹방더전 마채슈 앙팡 앙 우아하게 먹고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마채슈 어떻게 먹어야지 오늘 터르투갈 선생님 저를 먹는지 터르투갈 선생님 이거 박가려우? 응, 박가려우 이거 박가려우 박가려우 우리 생일에 주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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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을 거에요 감자튀김 있어서 살 찍을 수 있다 이거 보르투갈 때 먹고는 마채슈 앙팡 없어요 보르투갈에서 근데 여기 있는데 왜냐면 마카오의 특식 좋았습니다 이런 동양요리와 서양요리의 만남은 아주 특별해요 마카오는 마찬가지로 중국과 보르투갈의 특식을 좋아하시겠다 오 좋아요 좋아요 영화 보면은 마카오와 보르투갈의 특식처럼 묻혀있어서 농공청상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마카오 좋아하시나요? 용리? 용리 퍼즐을 찾았어요 웬미요? 왜냐면 방금으로 매일매일 이건 막 짓이에요 그래서 다들 마카오 요리 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